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 어우 잠시만요 명장 예니겜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공포게임 프레디의 피자 가게 잠시만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많이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발디의 수학교실과 짬뽕이 됐습니다 파이브나이치 앳 발디스 리마스털드 발디의 수학교실 5일밤 리마스터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먹다 저녁하게 삼계탕 와 맛있겠다 잠시만요 네 어 이거좀 잠깐만요 다시 오 어 화면이 왜이렇게 꺼맣지 뭐이렇게 꺼매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 문 보이세요 문 안보이는거 같애 이 컴퓨터에서는 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 뭐야 이거 아 공포 닌이요 아 참치김밥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 천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것좀 진행을 하고 아 희미하게 보여요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뭐 가이드라인 뭐 신고 접수 뭐 이렇게 뜨면서 유튜브 저작권 이런게 떴나봐요 네 그래서 이거 이따가 녹화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너무 감사해요 근데 트위치 잠깐만 어 트위치 리방 리방 한번만 할게요 새로고침 한번 해주세요 새로고침 트위치랑 유튜브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뭐좀 확인좀 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채널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공포 닌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수 없이 제가 걸어가야되는 또 길이 종합게임방송이니까 어떨수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노이즈 낀거하고 같이 문 보이네요 아주 희미함 대충 보면 안보일듯 아 그래요? 저는 잘보이는데 안보일정도에요? 뽀뽁뽀북 되게 거슬리네 이거를 좀 밝게 해놔야되나? 색깔에서 색깔에서 어 아 이렇게 보이구나 밝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에바하긴 한데 그냥 할게요 어 잠깐만요 이게 기본설정이라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송가서 명제 아 그런거 하지마 절대 절대 재방송에서 하세요 후원 겸 저한테 그냥 하시는게 낫지 자 1일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불 꺼지고 멈춤? 무슨 말이야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어이씨 오 오 파워고 어떤거 눌러야되는거지? 오 오 이거 아니야? 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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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방에 있다는거네? 발 뒤 여깄어요 여깄어요 오 여깄다 아 열차 멈췄다고? 아이고 예 잘 될거에요 어디갔어? 어디갔지? 여깄다 7번방 아 너무 어두워요? 아 그래요? 저게 뭣이여요 많이 어둡나요? 어 잠깐만요 좀 더 밝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됐나요 여러분들? 어때요? 이 정도 됐나요 어때요? 아 좀 많이 이거 너무 좀 에바덴는데 지금? 어 야 운단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소리 we ran out of time to add more subject 뭔 소리야 이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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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어디갔어? 어어 어 여깄다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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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괜찮아요? 잘 보여요 어 오케이 이제야 보이네 아깐 카메라 맵 말고는 안 보였어요 명장티비 코너스코너 과연 명장님이 아 아 about shit을 10번더 이하로 할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후으으으으 ок 부산행체험하는줄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이게 뭔 뜻이야 이게?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? 아 kfc 공이님 미국사시죠 이거 해석좀 쏘리 어 어 뭐야 뭐야 어? 이거 어디야 여깄다 여깄다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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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! 에잇 에잇 빨리 가 아 탈선 조심해야되는데 갔다 어디갔지 서브젝트 추가 휴 어어 플리스 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눌러야돼 뭐 눌러야돼 오오 여깄다 오케이 휴 일일밤은 그래도 버틸만한거 같아요 네에 여깄다 여깄다 7번 방 아 잠깐만 나 방자 안바꿨나? 아 바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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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용을 더 넣을 시간이 부족하다 아 그래요? 어디간거야 어디간거야? 휴 휴 4시 호 왔다 감옥을 추가할 시간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? 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 막고 가는구나 바로 1차 1차는 이렇게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6시까지 버티기겠죠? 여깄네? 오케이 랜앗 랜앗 저건 뭘까 랜아웃이 어딨어요? 새가슴 명장님 어? 그르기 가슴 작지않러 호우우 헐 싶네요 흫하 그레잇 rating 그레이트 조업 샤이니 꼬라 네 이른밤 클리어 초스피드런으로 고인물의 자세 고인물 클래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림자복도 할 때처럼 제한테 아 전 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폴 플레잉 데모 어? 설마 이거 끝이야? 어? 아 난 담아네 아 이게 찰 아하 예 난 담아네 난 네 잘봤습니다 네 어 이렇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 이렇게 또 데모 버전 잘봤습니다 이거 무슨 문 여다지 자동문만 한 것 같은데 예 아 칠판에 적혀있던 게 맞네요 아 더 이용할 수 없다 그 얘기야 아 네 잘봤습니다 아 저는 뭐 절대 빨리 끝나서 웃는 게 아니라요 아쉬워서 예 아이고 아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파이브 나이츠 앳 발디 리마스터 발디의 수학교실 프레디 버전 여기서 마칩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앱 앱 잉 weekend